충북 지역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대학 집중화와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인데, 대학들은 자구책 마련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 학교의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은 5.1대1로 지난해 5.98대1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대학은 수시 합격자들의 등록률을 올리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의 다른 4년제 대학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소폭 상승한 세명대와 중원대 등 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시 모집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충북대는 물론 한국교통대와 청주대 등 9곳이 모두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도권 소재대학으로 지원하는 추세가 커지고 수험생 감소 현상도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 감소로 임용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교원 양성 대학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실제 청주교대 경쟁률은 지난해 9.13대1에서 올해 5.8대1, 한국교원대는 5.67대1에서 5.4대1로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해마다 학생 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